올해 파는 거랑 내년에 파는 거랑 세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됐어요. 불과 한 달 만에 600만 원 이상 추가로 부담을 지게 되는 거예요.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. 안녕하십니까. 드림 부동산 투자 연구소 남태훈 본부장입니다. 자 오늘의 주제는 올해 집을 팔아야 하는 이유입니다. 자 주제가 굉장히 공격적이죠. 이번에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이 많이 바뀌면서 특히나 세금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을 파셔야 되는 분들이 올해 파는 거랑 내년에 파는 거랑 어찌 보면 세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됐어요.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들이 바뀌고 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직접 확인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올해 집을 팔아야 되는 이유에 첫 번째 내년부터 1주택자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경우가 있어요.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팔았을 때는 9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내년부터는 또 적용이 바뀝니다. 자 어떻게 바뀌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그냥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하면 그냥 보유만 했으면 됐었어요. 그러니까 길게 가져가면 가면 10년간 80%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자 물론 올 초에 9억 이상의 고가 주택은 2년을 거주해야지만 받을 수 있죠. 자 근데 현재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사실상 뭐 10억 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억 원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대부분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됩니다. 이렇게 장특공이 적용되던 게 자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내가 만약에 집을 팔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 10년 거주했을 때 40% 10년 보유했을 때 40% 즉 거주와 보유가 나뉘게 돼요. 자 무슨 말이냐면 집을 샀을 때 그냥 내가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처음에는 거주 목적으로 샀다가 뭐 어찌어찌해서 직장이라든지 뭐 어떤 이주할 사정이 생겨가지고 집은 못 팔고서 내 몸만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. 이랬을 때는 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. 그랬을 때 이제 법이 바뀌면서 실제로 네가 보유하면서 거주까지 한 거를 거주기간으로 칠 거야 라고 장특공의 제도가 바뀐 거예요.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. 자 2015년 12월 1일에 6억을 주고서 주택을 하나 구입한 사람이 있어요. 근데 거주는 2년을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. 자 현재 시세가 12억 정도까지 약 6억 정도 차이가 났네요. 12억이 되는 아파트인데 이 녀석을 올해 12월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매도했을 때 양도세가 얼마가 발생하느냐 약 1,578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. 자 물론 이 양도세는 필요경비 공제는 제외했습니다. 필요경비는 뭐 이제 들어간 사정에 따라서 틀리게 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계산한 거예요. 계산해 봤을 때 약 1,578만 원의 양도세가 발생을 해요. 자 그런데 2021년 1월 그러니까 내년입니다. 내년으로 넘어가서 양도를 했을 때에는 이 양도세가 얼마가 발생하냐면 약 2,202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. 양도세 차이가 대략 6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. 역시 이것도 필요경비는 제외한 겁니다. 다 불과 한 달 만에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바뀌면서 내가 양도세 부담이 600만 원 이상 추가로 부담을 지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제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. 이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. 또 다른 것도 바뀌는 게 있죠. 자 어떤 부분이 또 바뀌냐면 1주택자의 보유기간 계산이 현실화가 됩니다. 자 무슨 얘기냐.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 즉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1주택 상태에서 파셔야 되죠. 근데 과거에는요. 내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다 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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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을 때 최종적으로 1주택이 남으면 그 1주택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면 그 거주기간 보유기간 다 인정해줬어요. 근데 이제부터 이거를 현실화 시킬 건데 무슨 말이냐면 다 주택자인 경우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.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우리가 양도세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 2년을 해야 되잖아요. 물론 2017년 파리대식 이후에 조정지역에서 구입하신 분들은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. 이 보유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다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으로 됐을 때 그때부터 시점이 카운팅이 이 보유기간의 시점이 카운팅이 된다면 그때부터 추가로 2년을 내가 더 갖고 있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도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. 자 A주택을 2010년 12월 1일 날 구입했고 또 B주택을 2015년 12월 1일 날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. 이분은 2주택자예요. 자 서울 소재 두 주택 모두 서울 소재에 있는 주택인데 자 이 주택을 2020년 11월 달에 만약에 A주택 하나를 팔고 막바로 그 다음 달이죠. 12월 달에 주택을 매도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양도세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자 먼저 판 A주택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. 자 2주택 상태에서 팔았기 때문에 이 조정지역이죠. 서울이니까 조정지역에서 2주택 상태에서 팔았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이 돼요. 그리고 내가 B주택 하나만 남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냐? B과세가 됩니다. 1주택이기 때문에 B과세가 되는 거예요.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내년으로 넘어가서 팔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2020년 11월에 주택을 하나를 팔고 2021년 1월 달에 만약에 두 번째 주택을 팔았을 때 이 세금 계산이 어떻게 바뀌냐면요. 역시 위해랑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먼저 판 주택은 2주택 상태에서 팔았기 때문에 역시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 건 같습니다. 자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. 두 번째 주택을 팔았을 때는 내가 집이 하나인 상태에서 팔았어도 일반과세가 적용이 됩니다. 일반과세가. 자 왜? 얘는 1주택이었을 때 B과세를 적용받았지만 얘는 똑같은 1주택이어도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건 내년부터 내가 실제로 주택이 하나 남았을 때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얘는 그래서 2년을 못 채운 거예요. 지금 보유한 지 2개월 만에 팔아버린 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얘는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 적용을 받아서 세금을 내야 돼요.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은 쓰지 않았지만 어쨌든 내가 양도 차익이 난 만큼 세금을 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년에 팔게 되면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. 자 또 하나 바뀌는 게 있습니다. 이거는 이미 많은 이제 그 규제가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강화된 양도세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.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 중과세율이 상향이 됩니다. 그런데 물론 이거는 6월 1일부터예요. 당장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. 6월 1일 이후에 팔았을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. 자 기존에 이 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의 중과세율이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0%가 추가가 되고요.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0%가 추가가 됐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내년 6월 1일 이후에 팔게 되면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0%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30% 즉 10%씩 중과세율이 추가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역시 이번에도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어떤 분이 서울에 A, B, C주택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. 주택이 3개예요. A주택, B주택, C주택 이렇게 세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서 C주택, 세 번째 주택을 팔았을 때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냐. 자 팔았을 때 양도차액이 3억이라고 가정해보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이분은 3주택자이기 때문에 세율이 중과돼서 적용이 될 거예요. 만약에 2021년 5월 2일에 팔았다. 즉 중과세율이 상향되기 이전에 팔았다라고 했을 때는 양도세가 약 1억 5천 3백만 원의 양도세가 나옵니다. 자 그런데 이분께서 2021년 6월 1일 즉 양도세가 상향된 이후에 만약에 이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는 6월 2일에 만약에 주택을 팔았을 경우 양도세가 어떻게 되냐. 약 1억 8천 2백만 원 약 1억 8천 3백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. 즉 양도세가 약 3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. 자 3천만 원이에요. 결코 적은 돈 아닙니다. 웬만한 중형 차한대 값이에요. 이렇게 세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집을 팔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은 이 시점도 잘 보고서 파셔야 된다라는 겁니다.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이번 달 이 12월 달은요. 이 세테크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. 원래 내가 주택을 좀 여러 채 갖고 있거나 혹은 한 채 갖고 있어도 주택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좀 팔 계획을 하셨던 분들은 이 12월 달 안에 주택을 매도를 하셔야지만 세금적인 부분에서 좀 더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세금을 아낄 수가 있어요. 이제 2021년 다음 달인데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많은 세금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특히나 유주택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이 양도세 부분에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내가 주택을 매도하기로 계획하셨던 분들은 꼭 고려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. 자 그리고 타이틀에서는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해 안에 주택을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자 무조건적으로 팔라는 건 아니에요. 갖고 있는데 무조건 세금이 무섭다고 해서 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. 세금이 물론 차이가 나요.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이 세금이라는 거는 특히나 이 부동산이라는 녀석은 내가 어디에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거를 보유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가 갈리는 겁니다. 위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미 내가 매도를 계획했던 분들은 이거를 오래가 넘지 않게 고려를 하셔야겠지만 이 세금 차이가 난다고 해서 굉장히 좀 앞으로의 미래 전망이 밝은 주택들 혹은 미래 전망이 밝은 지역들에 있는 거를 미리 걱정하시면서 팔 필요는 없어요. 그런 지역들에 있는 좋은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세금 부담에 차이가 나는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어찌 보면 양도 차이 많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서 주택을 매도할지 아니면 보유를 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,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